무려 100만 개가 들어있는 식물줄기세포 크림은 정말 쉽게 못 보셨을 거예요. 100만 개가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시기에는 어디에 들어갔지? 근데 이끈어지지 않고 쭉쭉 올라오는 탄력감 안에 100만 개의 줄기세포가 무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째로 들이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실 때는 딱 이 정도씩 떠서 여러분 피부에 건조하고 지금 모공 위쪽으로 각질이 다 덮여있고 푸석푸석하고 이렇잖아요. 이외에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쫀쫀하게 쫀쫀하게 힘이 있죠. 그렇죠. 이런 실타라 같은 제형감으로 처음에는 톡톡톡톡 두들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롤링에서 흡수를 쫙 시켜주시면 피부 안에 들어가면서 조직조직이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탱탱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뭔가 안쪽에 헐거워져 있는 우리 피부 속 진피를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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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왜 수타공법으로 발로 막 치대고 손으로 치대면 왜 우리 맛집 같은 데 보면 그 조직이 치밀해져서 굉장히 밀가루가 쫀쫀해지잖아요. 반죽이 그런 것처럼 비어있는 곳에 이 쫀쫀한 제형이 들어가서 차근차근 차근차근 차곡차곡하게 탄탄하게 정말 이렇게 뭔가 밟아주고 힘을 생기게 탄력있게 피부를 치대해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정말 차원이 달라요. 뭔가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자체도 우리가 그동안 화장품 구매할 때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는 꼼꼼히 따져보셨지만 어떤 성분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는 거의 안 따져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100만 개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피부가 좋아하는 콜라겐, 세라마이드, 히아루론산, 스쿼란, 여러가지 슈퍼바이오텐 성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효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좋은 성분들을 많이 피부에 넣어주다 보니까 피부가 촘촘하게 조밀조밀해지는 느낌 받으시고요. 피부 뭔가 얇아지고 연두부같이 변하는 내 피부가 도톰해지는 두께 개선에 도움받으십니다. 짱짱하게 탄력 개선에도 도움을 받으시고요. 이 전면 리프팅 개선. 많은 분들이 원하실 거예요. 웃을 때도 얼굴 잡고 웃으시고 표정 지을 때도 말할 때도 다 얼굴 잡으실 텐데 얼굴 전면을 그냥 쫙 끌어올려주는 듯한 얼굴 전면 리프팅 개선의 도움? 화장품 바르는 이유가 늙기 싫어서잖아요. 피부 나이인 만큼은 늙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노화 완화에 도움드릴게요. 한 살 한 살 누구나 다 나이 들어요. 왜 정말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니까 누구나 한 살씩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월을 이기고 어떤 사람은 세월에 져요. 그러면 내 나이보다도 이제 저버리신 분들은 세월에 지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월을 이기신 분들은 본인의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시는 거예요. 기분 좋네요.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은 세월에 패배하신 분들. 이기시는 분들은 진짜 더 어려 보이고 그리고 탱탱하고 탄력 있어 보이는 그 젊음의 피부를 가지실 수 있는데 바로 그 화장품이 리프팅 라인.